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07페이지의 벽돌구조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벽돌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넘는 건물의 경우 보통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을 경우 60제곱미터 초과할 경우는 일반적으로 내력벽 두께를 다르게 제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최소 기준은 150mm 이상이 되지만 60제곱미터 초과 될 때는 기본적인 건물의 벽체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조륙조는 2층으로 지을 수 있죠. 1층, 2층 이렇게 축조했을 때 2층의 벽이 190m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이 얇게 가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290mm 이상으로 갈 1층 벽의 경우는 두께가 증가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영농쌓기 개념이 나오죠. 영농쌓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담장에 구멍의 단어가 다르는데 구멍을 내어서 장식 목적으로 쌓는 것이 영농쌓기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는 내륙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바닥면적 제한을 주고 있죠. 그래서 내륙벽은 하중을 전달하는 벽체이기 때문에 구조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둘러싸인 60제곱미터 넘었을 때 이제 벽체 두께를 최소 규정을 뒀고요. 그리고 둘러싸인 바닥면적에 80제곱미터 이하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내륙벽은 길이 제한이 있죠. 길이가 10미터 이하로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륙벽은 2층 내륙벽의 높이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2층 내륙벽 높이는 4미터 이하로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을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번에 영식 쌓기는 모서리 부분에 반절이나 이오토막을 사용한 방식이죠. 반절, 이오토막을 사용해서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영식 쌓기. 그리고 구조적으로 가장 튼튼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는 벽돌 자체의 강도는 압축 강도가 되겠죠. 그리고 쌓기 방법, 그리고 쌓기 작업의 정밀도가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그리고 모르타르의 부착 강도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 점을 같이 공부해 두시고, 그러면 현재 밑에 해설에서 보시면 내륙벽 기준에서 1번, 2번, 3번은 시험 지문에 응급이 됐습니다. 아직 4번이 기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합을 받는 내륙벽은 조적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모든 내륙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합을 받는 높이가 2.5m 이하일 때는 벽돌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에서 대륙벽을 가장 적절히 설명한 거냐죠. 이 대륙벽은 린 자가 이웃린 자입니다. 직각으로 이웃하는 또는 교차하는 내륙벽을 우리가 대륙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5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벽돌의 줄눈 너비에 대해서 기본 표준은 우리가 10mm라고 했습니다. 항상 10mm가 기본이다. 벽돌이든 볼록이든 기본적으로 가로나 세로 표준 줄눈는 10mm를 기준 잡자. 그런데 내하벽돌이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그때는 6mm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치장줄눈 깊이도 6mm죠. 그리고 혹시나 주의할 것이 ALC벌록이 주어지면, ALC벌록 그 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ALC벌록의 경우는 줄눈이 1에서 3mm가 됩니다. ALC벌록은 줄눈이 1에서 3mm가 됩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벽돌 저 건물에서 벽량이란 해당 층의 바닷면적에 대한 무엇의 비를 말하는가나죠? 벽량 개념은 이것을 우리가 벽량이라고 했습니다. 벽량은 내력벽 길이의 총학계를 갖다가, 내력벽 길이의 총학계 개념을 건물의 바닷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바닷면적으로 나눈 것이 바로 벽량 기준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에 다음 중 벽돌 벽체의 두께 결정 요인으로 가장 옳지 않은가였죠? 자, 그러면 두께를 결정하는 데는 건축물의 높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층별이죠? 1층이야? 2층이야? 층별 영향을 주죠? 그리고 벽의 길이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닷면적이 영향을 주죠? 그런데 로탈의 부착 강도는 벽체의 두께 결정 요인은 아니죠? 벽돌 벽체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맞지만, 바로 두께 결정 요인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번 관련된 것은 벽돌 벽의 직접적인 균열 원인으로 옳지 않는 것. 그럼 먼저 1번에 평면 계획상의 벽체의 불합리 배치는 균열의 원인이 되겠죠? 그런데 벽돌 벽의 단열 성능이 직접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단열 성능에 따라서 결로 현상이 생기는 이런 건 영향을 주겠지만, 직접적인 균열 원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개구, 크기, 불합리 배치나 불경의 배치는 원인이 되겠죠? 그리고 벽돌 모르대 강도 부족이나 기초의 부동치마 이것은 균열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5번 보시면 조적공사에서 조절줄론의 설치 위치로 비로소 옳지 않는 것. 조절줄론은 접하는 부분, 변하는 부위죠? 두께가 변하든 높이가 변하든 접속하는 부위, 이런 부분에 조절줄론이 설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4번에 보시면 창의나 출입구 상하, 이런 부분은 설치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구부는 틀리죠? 창의나 출입구는 접속 부위잖아요. 그런데 설치하면 되는데, 그런데 벽돌부 중앙 부위는 설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15번은 4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6번, 개구부 쌓기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정리해 두실 것은 개구부 부분은 우리가 창호 부분이 개구부가 되겠죠? 그래서 창의나 문 부분, 개구부와 관련돼서 먼저 정리하실 것이 1번에, 벽돌조 건물의 개구부 아치는 주목적은 인장력을 압축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아치 쌓기는 개구부 상부죠? 개구부 상부를 하루나 치료해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힘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개구부를 이렇게 쌓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쌓는 게 아치 쌓기입니다. 상부가 아치 쌓기인데 아치 쌓기를 하게 되면 힘을 갖다가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치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저 부분입니다. 아치 부분은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하는 거죠? 아치 개념은 힘의 전달을 압축력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힘의 전달 개념을 압축력. 그래서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꾸므로서 아치 아부의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치 구조의 기본 원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조족조 개구부 상부를 지지하고 상부의 자유의 하중을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은 대림벽은 직각으로 이웃하는 벽체가, 우리가 교차하는 벽을 대림벽이라고 했겠죠? 자, 그러면 보통 개구부 상부를 처리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치 쌓기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다? 임방을 보강해 주는 거예요. 임방보로. 임방보로 보강해 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현재 2번은 조족조 개구부 상부를 지지하고 상부의 자유의 하중을 갖다가 이제 벽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임방보의 역할이 되는 거죠. 2번은.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창대의 벽돌은 15도 정도 경사지게. 이 창문 아래죠. 이 부분에 벽돌 쌓기하는 것이 바로 창대 쌓기 개념이죠. 이 부분이 창대 쌓기예요. 그래서 앞전 23회의 시험은 결과적으로 이거죠. 임방보하고 창대 쌓기의 개념을 시험을 출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답은 임방보에서 유도시켰죠. 그래서 이 창대 쌓기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제 이것은 창대 쌓기는 벽돌을 엽세워서 쌓기하죠. 15도 경사지게 엽세워 쌓기한다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은 방수, 문터라고 사이는 방수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개구 바로 2층 개구 수직거리는 60cm 이상을 이격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임방보 보강할 때는 자, 개구 폭이 1.8m죠. 5번 지문은 1.8m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했을 때 임방보는 철근 콘크리트로 처리를 하자는 게 개구 폭이 1.8m를 초과할 때는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로 우리가 처리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임방보는 알아두실 것이 좌우벽에 최소 200mm 이상 물려주시면 되죠. 좌우벽에 200mm 이상 우리가 물려주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준 알아두시고 이때, 그래서 그 개념,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두 번이나 출제했죠. 두 번 한 번은 100mm 냈다가 앞전시험은 50mm도 바뀌었죠. 200mm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정확히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7번 문제 보시면 조적조 개구 상부를 보강하기 위해서 임방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임방보는 양쪽 벽에 20cm에 최소 200mm 이상 물려주도록 해주면 되죠. 그래서 1번 맞고 그 다음에 2번에 개구 폭이 1.8m을 넘을 때는 자,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임방보, 철근은 임방의 하부에 여기 100원 해주면 되죠. 하부에 얘는 단순제죠. 그래서 이제 철근이 100원되면 하부에 우리가 100원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방보는 단순지지로 설계합니다. 그래서 단순지지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고정지지가 아닌 단순지지로 설계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보 아래 개구부를 바로 설치하게 되면 테두리보가 임방보 역할을 합니다. 그럼 별도로 임방보를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18번 보시면 건축시공표준시방서상 임방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 임방보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현장타설콘크리트 부어넣기나 또는 기성콘크리트를 사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기성콘크 임방보 형상이나 치수금지 제조 방법은 도면이나 공사시방서에 따라서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임방보 양것은 블록에 얼마 이상? 200mm입니다. 200mm 이상 물려주시면 됩니다. 겹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조적공사적인 측면 그래서 이 조적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봐두실 거 먼저 1번에 창대의 벽돌 위 것은 창털 밑에 15mm 이상 물려주시면 그래서 이제 19번이 바로 23회 때 앞전시험이죠. 그래서 창대의 벽돌 위 것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물려주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번 창문철 사이는 모르타르 빈톤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 처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쌓기 중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 바로 무슨 쌓기다? 창대 쌓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창대의 벽돌은 윗면이 15도 정도 경사지게 엽세워 쌓는다는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엽세워 쌓기는 이 개념이 엽세워 쌓기 개념이 됩니다. 이것을 벽돌이라고 했을 때 이제 길이가 보이게 쌓으면 길이 쌓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구리 쌓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세워 쌓기라 해요.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엽세워 쌓기인데 15도 경사지게 엽세워 쌓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임방보는 좌우 벽체에 200mm 이상 물리는데 좌우 기둥에 50mm 이상 물리게 한다 해서 4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임방보는 좌우 벽체가 공간 쌓길 때는 콘크리트 그 공간에 뜨지 않도록 자 벽돌이나 철판들 맞고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자 모르타르 미 콘크리트 표면에 생성하는 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번에 지멘트 중에 가용성 성분이 수분정발과 함께 표면으로 이동한 후 CO2 탄산가스 반응에서 탄산칼슘 CACO를 생성하는 것이 바로 백화가 되겠죠. 이 마르고 나면 흰 가루를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5번 했죠? 공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 물이 섬여들어 벽돌 표면에 벽체 표면에 흰 가루를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백화현상이 됩니다. 그러면 줄룸모르타의 방수젤룸 백화가 감소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자 이거죠? 백화현상이라는 것은 자 이 벽면이 있을 때 벽면이 있을 때 여기에 빗물이 침투함으로써 생기는 거죠. 이 빗물 침투로 인해서 이 백화현상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줄룸모르타의 방수젤룸 백화가 감소됩니다. 빗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처리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3번에 정발이 빠른 하절기에 발생하기 쉽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 빗물이 침투해서 여기에 석회 성분이 수산화 석회로 유출될 때입니다. 수산화 석회로 유출이 되었을 때 이때 공기 중에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CO2하고 두 가지가 반응해서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수산화 석회 상태에서 생겨야지 됩니다. 그러면 물이 날아가면 일반 석회일 때는 백화현상으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절기는 수분정발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추후 동절기에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하절기보다는 정발속도는 동절기에 잘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번은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정발이 빨리 4번에 보시면 그 부집 탈영을 하나 늦추면 백화현상의 억제 효과가 좋겠죠. 왜? 빗물 침투로 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20번은 3번 개념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조적벽체 시공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대가 나왔죠. 먼저 1번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을 쌓기 직전에 물을 축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물축이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하면 되겠고 붉은 벽돌은 자 붉은 벽돌은 하루 전에 하시면 돼. 하루 전에 우리가 충분히 물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자 내아벽돌은 이것은 물축임 하지 않습니다. 내아벽돌은 물축임 안 합니다. 물축임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에 자 벽돌의 각분은 가급적 동일한 높이로 쌓아 올라가는 것이 좋죠. 그리고 3번에 통줄룬을 피하는 주된 이유는 방수상의 결함을 방지하기 하는 것이 아시죠. 그래서 이제 통줄룬을 피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한다? 막힌 줄룬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줄룬을 막힌 줄룬으로 시공한다는 거죠. 그럼 막힌 줄룬은 하중 분산입니다. 하중 분산 목적으로 자 막힌 줄룬으로 공사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백화현상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모르타에 방수제 넣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5번에 벽돌벽의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는 1.5m가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하루 쌓기 높이는 우리가 잘 정리해 두시면 된다겠습니다. 이 하루 쌓기 높이는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자 이겠죠. 자 이 벽돌의 경우는 표준이 1.2m하고 최대 개념이 1.5m가 됩니다. 그런데 벌록은 표준만 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이 1.5m예요. 표준이 1.5m고 그런데 ALC 벌록이죠. ALC 벌록의 경우는 표준이 1.8m가 돼요. 1.8m. 그리고 최대가 2.4m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 보시면 자 벽돌 쌓기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놨죠. 그래서 1번에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이고 최대는 1.5m 이하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가로 셀로 준 너비는 공사시방세 정화한 법수대 10mm가 표준이라고 했죠. 그런데 만약에 대하 벽돌이 주어지면 그때는 6mm 그리고 치장줄름 깊이는 6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쌓기 직전에 붉은 벽돌은 자 붉은 벽돌은 물축임 해야 돼요. 하루 전에 우리가 물축임 하고요. 콘크리트 시멘트 벽돌이 쌓기 직전에 물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연속되는 벽물을 일부를 트이기에 나중 쌓기 할 때는 그 부분을 청단 더러 쌓기만 됩니다. 그래서 4번에서 주의할 것은 자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켜 걸름 더러 쌓기는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벽돌 쌓기의 공사시방세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해 주면 됩니다.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기본이 된다는 점 알아두죠. 그러면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는 세로줄눈이 통줄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식이나 하란식 쌓기로 무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불식이나 미식 쌓기가 나와서는 안됩니다. 그 점 주의해서 우리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보시면 벽돌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대가 나오죠. 먼저 1번에 한중시공식 쌓을 때의 조직체는 건조상태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세로줄눈은 모로타르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할 점은 세로줄눈을 사춤 채워주는 개념이 아니다.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서 쌓는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기초 쌓기에서 기초 벽돌의 맨밑 너비는 벽두께의 2배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분들 발목보다 발바닥이 크죠. 2배 이상 크죠. 그래서 최소한 2배 정도는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강벽돌 쌓기에서 종근, 종근이라는 것은 세로근을 종근이라고 합니다. 기초까지 정착되도록 공구의 탓을 전에 미리 배근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5번에 보강벽돌 하루 쌓기 높이도 1.5m 이하 이하가 들어가는 최대 지정 이하로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벽돌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보시면 벽돌 구조, 내륙 벽은 풍압력이나 지진이 더 횡력에 약해서 고층 건물에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저층까지만 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 조적조의 경우는 그래서 2층 이하로 축조하는 거예요. 단순 조적조는 2층 이하로 우리가 축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층에는 부적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 콘크리트, 시멘트, 벽을 쌓기지 조적체는 원체로 젖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벽돌, 벽이, 블록, 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 때는 연결철물을 이거죠. 3번 개념은 한쪽은 벽돌이고 한쪽은 블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한쪽은 벽돌, 벽이고 한쪽은 블록, 벽이 되게 되면 한쪽은 벽돌이고 한쪽은 블록이면 크기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연결철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에 연결철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철물을 쓰게 됐을 때는 연결철물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때 연결철물은 블록 3단마다 고정을 해주셔야 돼요. 벽돌이 아닌 블록. 그래서 이제 이때는 연결철물 개념은 블록 3단마다 넣어주게 됩니다. 3단. 벽돌 3단이 아니에요. 자, 블록 3단 하면 600mm, 바로 60cm가 됩니다. 블록 3단 개념으로 넣어주게 되면 벽돌 3단에 하면 200mm밖에 안 돼요. 그래서 블록 3단마다 연결철물이 보강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벽돌, 벽이 콘크리트 기둥과 만날 때는 그 사이 모르타를 충전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치장줄눈을 바를 경우는 줄눈 모르타로 굽기 전에 줄눈 파기하면 되죠. 그래서 줄눈 파기 시기는 우리가 모르타르, 벽돌에서는 모르타르가 굽기 전이라고 하고 볼록에서는 줄눈이 굽기 전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저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몇 시간 경과 이런 거 나오면 안 됩니다. 주의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줄눈 파기와 관련돼서 타일 연관이죠. 타일에서는 저걸 기준 잡았습니다. 타일 개념은 우리가 타일 부친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르타르 굽기 전에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같이 공부해 놓으십시오. 타일하고 주의하자. 타일은 타일 부친 후 3시간 경과 후에 줄눈 파기를 합니다. 그리고 25번 문제에 오시면 건축 공사 표준 시방서상 조적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1번에 콘크리트 시멘트의 쌓기 하루 높이는 1.2m가 표준이라고 했죠. 최대는 1.5m. 그래서 1번 지구는 맞습니다. 그리고 2번에 임방보호는 양 끝에 벽지 200mm 이상 결제죠. 200mm. 임방보호는 항상 나오면 최소 얼마 정도 겹쳐주는 것.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 블록 제품의 길이 두께 높이 치수 허용치는 플러스 마이너스 2mm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2mm. 그러면 블록이 있을 때 블록이 이렇게 있어요. 블록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길이잖아요. 길이. 그래서 이제 길이가 있고 두께는 다 틀려집니다. 높이가 있죠. 그러면 이 길이는 기본형이 390mm예요. 390mm. 높이는 190mm이고 그런데 이 두께는 틀립니다. 100mm짜리고 150mm짜리, 190mm짜리, 210mm짜리 종류가 4개예요. 그래서 지금 표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2mm가 허용치가 치수가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블록 사할 때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야 되죠. 위아래를 잘 보셔야 돼요. 큰 편이 위로 가야 돼요. 위로.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블록 사할 때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블록은 표준만 정의 내리고 있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저거는 있죠. 자, ALC 블록은 표준이 1.8이고 최대가 2.4입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 보시면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놔죠. 1번에 공간 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을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바깥쪽 벽이 추벽체입니다. 안쪽은 반장 쌓기로 하면 돼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도 정함이 없으면 바깥 남편이 가장이 되겠죠. 그거와 같이. 그래서 기본 바깥쪽 벽체가 추벽체.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에 조적조 내리고 둘러 쌓은 부분에 바닥 면적은 80제곱에 넘을 수 없죠. 그리고 3번에 벽의 길이는 10m 이하로 해주셔야 됩니다. 조적조 벽은. 그리고 4번에 콩크이드 블록 하루 쌓기 높이는 1.5m가 표준이었죠. 그리고 5번에 내하벽도의 줄눈놈이 별도의 지정이 없을 시는 기본 6mm가 표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6번에 1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7번에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놔죠. 그래서 1번에 벽돌벽이 하루 쌓기 높이는 1.2m가 표준입니다. 그런데 최대의 기준이 틀렸죠. 최대는 1.5m 이하가 이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X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벽돌의 시장줄눈 깊이는 6m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블록 쌓기의 줄눈 너비는 가로, 세로 기본이 표준이 10mm다. 그런데 ALC 블록이 주어지면 좀 주의하면 돼요. ALC 블록은 1에서 3mm예요. 그런데 그냥 블록은 10mm예요. 그리고 4번에 ALC 블록 하루 쌓기 높이는 1.8m가 표준이고 최대가 2.3m가 됩니다. 그리고 블록은 살 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해서 쌓아주면 됩니다. 기본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적공사에서 모르타르 사용시간은 기본 2시간이에요. 그런데 ALC 블록에서 모르타르는 1시간이에요. ALC는 1시간이고 그냥 벽돌구조 블록구조는 모르타르 사용시간이 2시간이 됩니다. 혼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117페이지 블록구조, 돌구조부터 해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